아 저 산에서 저거 뭔가가 뭐야 저거 연기야 불났어 와 돌아버리겠네 이거 와 바다 강 이런건 없는데 운치있네 이 많은 영상들을 언제 다 편집하냐 이거 지금 뭐 터미널에서 나와서 한 10분정도 걸은 거리에서도 이게 뭐 찍때 이틀 많은데 여기야 밥집 여기 숯불이다 숯불이면 고기지 맞지? 고기야 고기 여기다 저녁엔 여기다 여기 한 번 들어가볼게요 여기 한 번 들어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 제가 스페어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네 가장 비교한 공간은 1개의 공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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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아,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500만원? 네, 500만원.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여기가 그러니까 삼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가봐야겠다. 아까 봤는데. 에이,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니, 개를... 그냥 식탁 들어왔어요. 그냥 식탁 들어왔어요. 밥 먹는데.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이랬는데. 메뉴가 뭔지 몰라. 그냥 저분들 먹는 거 먹고 싶다고요. 먹어볼게. 아니, 지금 티터링 나중에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쵸, 어제 출발하기 전에 먹었던... 가게 하우스... 그... 그... 쥐하우스 어머니. 밥이... 그게 밥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바나나나 하나. 그냥 루와이. 진리조.. 뭐랄까? 뭐 혼자 턴이는 거 같아 뭐 안 바르고 그냥 먹어보거든 고기 그 집 거 더 두꺼워 크기는 자르고 더 두꺼워 흰 달 봐 돼지고기도 턴이 많네 저 돼지고기도 턴이 많네 아이씨 저 여기 소주 좀 맛있어 고현은 그때 새벽병 사던 그 집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고기는 이 집 흐흐흐 나 좀 콩고기 좋아해 저는 좀 얇은 콩고기 근데 고기는 이제 나머지는 굳이 역시 국물이 고기국물이 고기국물이 아 자 자주 밥 빼고 계란빼고 고기랑 고기 세 덩어리 먹잖아 그럼 그러겠죠 그래 팔아먹는 게 있는데 만민집에 구고길리띠를 샀습니다 여기는 2,000원 한 300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신설을 낮춰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티장 났어요 저기 아저씨 뒤에서 호기구고 있어요 연기 보이죠? 저녁에 쇼부 한번 쳐볼게요 베리베리 딜리셔 1분도 안되는 거리에 하얀 집이 있어요 일단 거기로 가봅니다 일반 가정집인데 가격이나 이런건 하나도 안나와요 정보가 근데 그냥 들어가 보려구요 이 집이거든요 아까 개가 있는 집 위에 종치가 있었거든요 도망이나 이러고 있어 근데 개가 나를 안좋아해 그 때문에 주인 돈 버렸어 Excuse me 아 여기가 개 있다 여기도 개 있다 개가 두 마리야 이건 개가 두 마리야 근데 아까 그 개보다 덜 무섭게 생겼어 누구 있는거 같은데 어 너는 없나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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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아 ify あ 여기 이렇게 아... 이게 참... 다운... 쉽지가 않구나 너의 호우 슬라임 스타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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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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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fund은... 여기요? 예! 아... 아... 까문 반 저ưa 네요 네, 안전하게 잘 도와주세요. 아무 문제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선물! 네! 감사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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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채널이 있니?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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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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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술 마실 수 있네. 술 마시자. 우리도 인연인데. 저녁에 밤에 술 먹자. 땡큐. 착하네. 어디 어디 가라고 다 알려줬어. 알았어. 사는 집이다. 애가 영어를 그냥 촐라촐라 해버리네. 산다. 사는 집이다. 몇 걸 안 걸었는데 호텔이 나왔어. Is there anybody?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손님이 없다. 초보보자. 가벼워. 할 수 있다. 이런데. 호텔이에요. 옆에는 공사를 하는데. 시설이 괜찮아 보여요. 그 친구. 집 앞에 가면. 와이파이가 잡히거든요. 아 유심 사지. 왜 유심 안 사서. 노트북은 유심 안 꽂히거든. 그럼 스마트폰에 유심 꽂아서 그걸로 해봐라. 하아. 이 쬐깐 해가지고. 해 봤어요. 구글에다가 호텔이라고 딱 검색하면. 쫙 떠요. 그 호텔 가격이랑 정보들이.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호텔들이. 숙박실들이. 쫙 뜨는데. 쪼맨 화면으로는. 대지가 않아. 지금 몇 시야. 야. 달라서 와서. 지금부터 땀이 나거든요. 9시 16분. 와. 나 여기 살 거야. 날씨가 일단. 나랑. 와. 날 부패러울 줄 같아. 지금 집을. 이게 화층까지 있는데요. 옥상 루프탑도 있어요. 다 봤거든요. 좋아. 아무도 없어요. 비숫기라서 그런건 알겠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 가격이. 26만동 정도 떴거든요. 20만동. 하루 만원으로 한번 쇼봐보려고. 보는 방법이 여러가지에요. 하루는 그렇게 안되죠. 열흘 있어버리겠다. 일주일 아니고. 10일이 아니라. 10일을. 너희 집에 있을테니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달라줄게. 이것도 가네. 이것도 가네. 딸러 좋아하거든요. 시선을 봤는데. 굉장히 깨끗해. 신축건물이에요 이거. 니가 건물에 대해 뭐하냐고 좀 알아요. 새건물이에요 완전 새건물이에요. 하얘요. 그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인연이지 뭐. 진짜. 어? 호텔? 네. 호텔? 호텔? 네. 호텔? 호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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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시 필요할 수 있어. 잠시. 잘 안가고. 네. 호텔. 호텔? 네. 호텔? 아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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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봐 여기 올라가 이게 호텔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아파트인거 같아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동네 주민들에게 저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신기한 생각하고 이 동네 됐어 골드비 호텔 발견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멀어 저기 아까 밥 먹었던 데랑 그리고 아까 도와줬던 그 친구 집이랑 아까 그 호텔이 딱인데 여기 너무 쑥 들어와 있는데 비우면 좋겠다 이게 내려다 보일 거니까 요즘 다 여기저기 이게 다 보일 거니까 근데 술 먹고 들어오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음사하네 동네가 이 골목이 장사를 안 한 것 같기도 해 불이 다 꺼져 있어 아까 그 집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들어가 봅시다 진짜요? 예예예예 켈라이 무비 미 언니 미 아니 언니 언니 원 퍼슨 미 싱글 아 원 데이 다 나은 만큼 비싸요 안 돼 안 돼 더 익스펜시브 수비 중간문 중간문 약간 삐진 거 같아 근데 가격이 좀 흘러오는데 비싼 게 이거 아니 시설문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호텔이라고 하는 게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집 알아본다고 뭐 고생하니 걱정을 하지 마시오 지금 몇 시인지 아시오? 9시 34분 36분 남는 게 시간입니다 버스 왠지 일찍 도착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호텔 앞에서 지하수 물을 땡겨서 자기 오토바이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 줘 그렇지 아니까 이 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호스를 오토바이 청소하고 하더라고 세차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호텔 물인데 호텔인데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인 아니면 어떨지 연락처를 알 거란 거야 눈치 빠르죠 미움이래 이거 안 봐도 자 일단 주인 아줌마 오기로 했습니다 아줌마예요 이게 Helsinki 이 호텔에서 이 호텔고 그 호텔 leaks google map 아, google map 네 아, google map 여기 이런 기회만 몇 날 두었어요? 것اث을 하 especial요. pendant 1개월 다섯 değil? 하나 numa 이사 şu, 250원을 주문합니다. 250원을 SCHM 사이하다고 하면.. 250원을 요구할게요. licheалitu Option 2거랑 비용 되게 ministers oweel an to you. 그러면 $1,000, $1,000, $1,000, $1,000, $1,000하고 cash of credit card How much? 지금, how? 하루 12,000원 정도에요 할만해, 할만해. 여기 가면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청소 같은 것도 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it's very cheap nonononono, i don't want to take the camera just to help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하죠 협상 깎아쓰고 응 똑같지 비슷해요 어느 나라들 현금 노 크레딧 카드 원지 캐쉬 그리고 기간을 늘리면 늘리셔도 안 깎아줄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나 혼자야 응 나 혼자거든 받는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래도 선이 있죠 이게 선이 있죠 제가 볼 때 이분들 저한테 방만 내주고 그게 아니라 커피집처럼 대단히 호기를 덮으실거에요 물 같은 거 그냥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있어요 호텔이잖아요 내가 광명이랑 진교보면서 느낀게 있어요 시골살 사는 애들은 외지인 만나면 좋고 맞지 고 및 및 및 및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